지키지킷 지키기 자 오늘은 평소와 다른.. 평소와 다른 비디오입니다 케이스를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정말 해보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아마존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한 25달러 정도? 그렇게 주었고요 근데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거를 하는 동시에 AS는 사라집니다 고장 났을 때 AS를 못 받으세요 버리시고 그리고 하셔야 돼요 그래도 저는 너무 예쁘니까요 한번 해볼게요 자 뭐가 들었나 한번 볼까요? 오 케이스가 들어있고요 버튼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새싹이 들어있네요 자 하나는 여분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하시려면 스페셜 툴이 필요해요 제가 회색이 그레이가 싫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투명이 더 좋을 뿐입니다 상판, 중간판 이렇게 돼있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오픈하는 동시에 수리는 받으실 수 없어요 갈고 계셔야 합니다 볼트가 여기, 여기 이렇게 있네요 4개, 스쿨가 3개예요 3개 120도로 돼있어요 logic, hybrid 조금bolt 이게 쉽지 않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열기 platform 와 이쪽으로 열어야 되는구나 아 예 자 오와 보세요 안에 배터리랑 연결잭이랑 이렇게 있네요 배터리가 fantastic 들어가네요 버컨넨이ailleurs 그리고 Anthony Bono 당연한 단단과 리듬어 너무 어려워 와 이쁘긴 이쁘긴 정말 끝내준다 와 장난 아니다 그죠 닌텐도 스위치 업그레이드 입니다 참고로 저는 2시간 하고 30분 걸렸네요 2시간 반 걸렸네요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어제 가라면 하지 말아요 근데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그죠 너무 이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